한 번 더 이겨보지 못했던 상대를 마주한 창원을지, 그리고 매번 이겨났던 상대를 다시 만나게 돼 원주 리비가 이곳에서 오늘 정규 취재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현재역 감독과 이성곤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역 감독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 밖에 없는 경기 내용들이 이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느 팀한테 한 경기, 한 팀한테 계속 져버릇하면 어떤 직구사가 생겨서 쉽게 이기질 못한다는 거죠. 과연 오늘 1위 디비를 상대로 파리 엘지는 그 징클스를 탈피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는 현재 패배를 당하면서 연패도 연승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전제까지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열렸던 지금 경기에서 현대모비스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파란증을 달리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이겼고, 또 전자랜드, 전자랜드하고 KCC는 KC가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KCC와 DB의 승차는 두 경기 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랜드가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시즌 5번의 맞대결 동안에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LG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LG는 무조건 버튼만 봉사하면 이긴 되는 공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버튼을 꾹 누를 수 없게 지금 만들어야 될 텐데 33득점, 20득점, 32득점, 4라운드에서의 19득점이 최저 득점이었고요. 5라운드에서는 무려 43득점을 창원 LG 세이커스 상대로 해 줬던 승리의 버튼이었습니다. 경기 하다 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버튼 선수를 혼자 다 지점하게 해라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버튼 선수만 철저하게 하고 다른 선수를 지점을 줘라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과연 또 그런 공식들이 오늘은 어떻게 어우러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759일째 LG전 무패를 달리고 있는 디비입니다. 아, 이러면 벌써 두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 2016, 2017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합해서 오늘 경기 이전까지 최근 11경기를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디비고요. LG는 모두 현재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디비 역대 특정팀 상대 최다 연승 기록을 살펴보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자렌즈 상대로 2007년도 2월 9일까지 11연승을 달렸었고, 현재 LG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오늘 경기 이전까지 11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특정팀 상대로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디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12연승이면 두 시즌이란 말이에요. 과연 현주혁 감독의 웃는 얼굴이 오늘 경기 후에도 이렇게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LG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나와야죠 뭐. 최근에 LG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5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경기와 그리고 이제 홈 경기는 한 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홈 경기는 단 두 경기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최근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3연승에는 실패를 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연패를 달리고 있고, 잔여 경기가 5경기인데,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이오프는 못 나가지만은 나머지 경기,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을 갖고 아주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에 맞서는 원주 DB의 이상봉 감독,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KCC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버튼의 활약 속에 그간 창원의지를 만나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디비였는데요. 역시 하지만 DB도 최근 경기 패배를 당하면서 3연승 이후에 4연승까지 반응되는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KCC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역시 창원의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포함해서 5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5경기 동안에 매직 넘버가 4인데, 이 4를 빨리 좀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확정을 좀, 우승 확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감독들의 입장을 보면 저럴 때가 제일 좁아서 좀 납니다. 한겜 한겜에. 그렇죠. 그야말로 좀 피가 말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현지혁 감독은 조금 편한 마음일 수도 있겠고, 이성방 감독은 직전 경기였던 KCC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 그 패배 때문에 매직 넘버를 한 번에 2를 지을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날려보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기도 만약에 원주 DB가 진다 그러면은, 두 경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버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DB 쪽에서는 김주성 선수의 은퇴 투어 경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덟 번째 또 은퇴 투어 경기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김주규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복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정규 선수 잘하는데, 조금만 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팀은 현재 거의 최 하위에 내려앉아있지만,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헬즈세이커스 홈팬들의 응원의 열기는 정말 시즌초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 분들이 그 미스코리아 세 분이신데, 오늘 이제 시쿨을 하기 위해서, 또 이곳 창원 실내체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이인완 캐스트하고 인터뷰를 하겠지 않았습니까? 예. 지혜가 되면 좀 그러려고 했는데, 지혜가 좀 없었어요.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공중반 TV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사실은요. 생중계를 했었죠. 그렇죠. 예. 요즘 이제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유투 실력을 보여줄지. 하나, 둘, 셋. 아, 1구가 빗나갔네요. 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 자유투도 빗나갔고요. 사실 이게 안 던져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성공을 했네요. 마음속으로 제가 나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많이 연습을 하더라도, 여기 나오면 관심들 앞에서 긴장이 좀 될 거예요. 자, 미스코리아들의 시트까지 이어졌고요. 두 팀의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창원 척관 열기를 좀 느끼겠네요. 그렇죠. 오늘 확실히 앞서 저희가 오픈닉 때 말씀 드렸던 대로, 날씨도 훅은 좀 더 어둡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세해졌고. 그렇습니다. 실내 체육관 이 안에 열기도 엄청납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원정팀 원주 디비 프로미가 오늘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홈팀 창원 엘지 세이커스는 오늘 먼저 수비를 하겠습니다. 깊숙하게 팝업으로 된 김영훈. 아, 좋아요. 드라이브 인돌파에 이어서 레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김영훈 선수는 아주 스타트를 자신 있게 득점에 연결시켰네요. 오늘 디비의 라인업을 보면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영훈 선수, 또 이민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패스트로 멈춰 나왔어요. 오피인, 켈리가 투연덕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좋은 백두화가 하나 나왔어요. 김시뢰 선수의 송곳같은 패스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게 임우정 선수가 과연 김시뢰 선수하고 매치가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건지, 어떻게 재미있겠어요. 벤슨 어렵게 돌아서면서 왼성 레업 성공. 이우정 선수는 전체 일곱 번째로 지명을 받은 신인 선수고요. 사실 이 선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탑으로 꼽혔던 가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 당길 때도 자기 목을 충분히 한 선수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의 무대까지 진입을 해서 오늘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 무대 들어와서 빨리 자기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 것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물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김시뢰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이우정 선수가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시뢰 파고 들어갑니다. 권한 척전 달 올라갑니다. 석 점 정확합니다. 석 점 정확합니다. 깔끔하게 척성 선수가 석 점포를 뽑아 나왔습니다. 자, 시사지원 낭만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 두 팀의 맞대결만 놓고 보면 일단 1쿼터 흐름 자체는 LG가 항상 좋았었어요. 결과는 DB가 좋았습니다만 시작은 LG가 좋았었는데요. 역시 돌아섰습니다. 여유있게 김영훈 선수가 한번 돌아서 봤는데요. 저런 모습이 김태홍 선수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원주 DB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원, 김태홍, 이유정, 김영훈, 벤슨이 선발 출장하고 있고 정규 시즌 1위를 향해서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DB가 되겠습니다. 이우정, 김시래의 마크. 이우정 깊숙하게 슛모션 돌아서면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시래 리바운드. 비하인드 백드립을 김시래가 치고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섹공 파울입니다. 이 점수를 맞지 않습니다. 유파울이네요. 섹공 파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섹공 파울이 지적되면서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창원 1티셋 컷입니다. 뒤에서 툭 쳤어요. 완전히 지금 속공으로 갈 수 있던 기회였는데요. 한정훈 선수 파울이군요. 자자트롤을 준비하고 있는 김시레 선수입니다. 김시레 선수도 지금 데뷔한 이래로 올 시즌은 처음으로 2단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팀 정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어시스트 수자의 개수도 평균 6.4기를 올 시즌을 해주고 있고 고린의 몫은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 올 시즌이 되고 있는 김시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예능을 보도 항상 좋아지고 있겠네요. 자유투로 상공시킨 이후에 공격권까지 가져가는 창원 1티셋 컷. 창원 1티셋 컷은 7대 4, 3점을 리더하고 있는 창원 1티셋. 현재 김시레 선수는 시즌 평균 국전 12점 이득점으로 국내 선술 가운데 4위의 랩카도 있습니다. 정면 김종규 힘으로 등이 거듭합니다. 김종규. 사실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김종규 선수가 하면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원주 디비에서는 김종규 선수 막힐 만한 높이는 김종규 선수가 있다는 거죠. 저런 좀 힘 있는 플레이 그리고 자신감이 동반된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는 김종규 선수입니다. 보시죠. 오늘 스타트는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네. 김종규 선수의 코믹트에서의 아주 파워넘싱 플레이였습니다. 파워 들어갈 때 조성민 선수 손으로 끊었습니다. 인원을 따는 김종규. 조성민의 블락 이후에 김종규의 리바운드 공격권을 내쳐져 오는 창원 1티셋. 김시레. 높게 띄웁니다. 김종규 올라가는 과정에서 걸렸습니다. 이우정. 너무 좁았죠. 빠른 스피드의 이우정 선수입니다. 자신 있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팀은 역시 실패. 벤슨 줄꽃 잡고 있습니다. 김태용이 올라갑니다. 섭점 빨리 들어갑니다. 오늘 김태용 선수 아주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네요. 김태용의 섭점포. 경기 초반에 아주 두 팀 모두 뜨겁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조성민의 섭점 에어볼.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조성민 선수였는데요. 섭점은 일단 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켈리 선수가 더 정확한 스크린을 걸어줘야 조성민 선수한테 좋은 찬스가 났는데 그게 좀 안되고 있죠. 다시 유우정. 정면으로. 바르 패스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반칙. 켈리 선수 파울이죠. 오늘 켈리의 첫 번째 반칙. 벤슨을 마크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켈리 선수가 벤슨을 맡으려면 조금 더 억울해지고 하고 톱톱하게 밀어내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볼을 너무 쉽게 잡으면 쉽다는 거죠. 벤슨. 흥진 상태. 바운드 패스. 김태용 올라옵니다. 석점 불발. 손맞고 나온 볼. 최승욱의 차지입니다. 제빨리 최승욱 선수가 아주 퍼스트 플레이로 공격볼을 따내줬고요. 김신의 안쪽 투입. 김정규가 올라갑니다. 자신감 있는 김정규 선수의 모습이 오늘 경기 초반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규 선수가 사실 3대3 상태에서 트레일러 역할로 잘 달려줬어요. 찬스가 맞죠. 또 한 번 김신의 치고 나옵니다. 힐끔힐끔 툴콘을 찾고 있는데요. 직접 하고 들어갑니다. 김신의 어려운 자세. 핵전 불발. 근데 가끔 김신의 선수가 이렇게 이제 조금 2대2 상태에서 욕심을 좀 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최승 선수의 이 플레이가 결국은 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줬었고요. 지금 김정규 선수가 트레일러로 잘 달려줬다는 얘기죠. 김신의는 계속해서 어시스트를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달려주는 센터 하나 포드가 있으면요. 카드들이 어시스트를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김신의 선수가 그런 경우잖아요. 이효정. 정면 한정원. 춤모션. 앞에는 김종규. 다시 이효정에게 건넸습니다. 지척수답자. 림을 때리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디비의 공격으로는 이어지겠습니다. 최승욱 선수는 손 맞고 나갔어요. 최승욱 선수도 참 오늘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이네요. 수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지는 선수예요. 사실 저렇게 해주면 일단 감독들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꾸준히 일을 많이 하다보면 이뻐 보인단 말이죠. 팬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결과는 둘째 문제고요. 여리저리 피하면서 김영훈이 이쪽으로 한정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걸렸습니다. 김종규 최승욱. 석봉이 좋아요. 켈릭 쪽으로 바라봤는데 볼 다시 한 번 끊겼어요. 김영훈 선수가 볼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켈릭 여유있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높아가 나왔네요. 볼을 끊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후속 플레이가 좋지 못했던 디비였습니다. 몸싸움이 아까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세게 해서 파울이 나왔어요. 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반칙이 나오고 말았고요. 앞서 여기서 잘 끊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볼을 놓치면서 같은 표를 부르지 않았어요. 조성민 선수가 켈릭에게 건네주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던 켈리였습니다. 지금 켈릭 선수가 파울이 1코트에 2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 바꿔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승욱 선수를 빼고 누구죠? 유자연 선수를 바꿔줬어요. 높이 보강을 좀 했죠. 모두 한 명씩의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김시례가 끌고 나갑니다. 김시례 앞에는 두경민 번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교체 투입된 두경민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뽑내봅니다. 바운드 패스. 코너쪽. 다시 두경민. 이 과정에서 김시례의 반칙. 김시례 선수가 의식적으로 끊어왔어요. 김시례 첫 번째 게 1반칙. 창원엘지는 이렇게 되면서 벌써 지금 팀파울에 걸렸습니다. 지금 김시례 선수는 팀파울인지 모르고 파울을 했어요. 자이트 2개가 주어진 두경민. 사실 두경민 선수가 저렇게 나와서 자이트를 쉽게 득점을 하면 더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즌 16.3 득점을 경기장 득점을 해주고 있는 두경민 선수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김시례 선수네요. 두 번째 득점 선수. 스피비 해결사가 나오네요. 버튼이 지금 투입이 되고 벤슨이 물러났고요. 창원엘지 쪽에서는 지금 최승욱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최승욱. 13 대구의 스코어. 4분 30초가 남아 있는 1코터입니다. 코스 없이 더하는 김종규. 정면으로 최승욱. 석 점 성공. 들어가자마자 석 점을 꽂아놓고 있는 최승욱입니다. 두경민. 깊숙하게 코너가 열렸습니다. 김태영 짧았습니다. 2바운드 단에서 로빈스 줄꼬 찼습니다. 지금은 두경민 선수가 자르고 들어가는 기가 막힌 패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말이죠. 아깝네요. 김시례. 아 좋아요. 타고 들어갑니다. 김종규의 투앤덩크입니다. 오늘의 김종규와 김시례의 합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상근 감독이. 아호. 깔끔합니다. 버튼. 버튼 선수. 또 나오자마자 석 점 하나 해결을 해 주네요. 사실 지금이 안 들어갔으면 하나 끊어줘야 될 타이밍인데 말이죠. 창원 LG가 조금 기쁨을 만끽하려던 그 찰나에 3점을 꽂아놓았습니다. 김시례. 자 빠르게 파고 들어갑니다. 자 코너 열려있습니다. 오픈 찬스. 로빈스는 완전히 열어놓지는 못했습니다. 두경민 성큼성큼 뛰어들어갑니다. 직접 접니다. 특점 실패. 김종규의 바운드. 서두르지 않는 조성민. 이제 빠른 공격은 좋은데 아무도 우리 편이 욱대 던지는 건 안 들어갈 때 대비책이 욱대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로빈스는 빠져나와 있습니다. 김종규 외곽에서 점프점. 투점 불발. 두경민 선수가 짧게 김태웅에게 연결을 해 줬습니다. 연태 버튼. 로빈스의 수리. 버튼 던집니다. 4점 불발. 2번도 다친 과정. 볼 따르는 김종규. 2분 30여 초 하나만 있는 리코터입니다. 김시례. 승패. 올라갑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를 보면. 크로스브 체험 성공. 두경민 선수입니다. 좋은 게 하나 나왔죠. 지금. 현지혁 감독이 불만은 지금 사실 그 엘제 베이그윤 선수가 오자마자 던지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로빈슨 선수가. 좀 급해 보였습니다. 로빈슨이. 그 전에 버튼이 하나 던지니까 자기도 와서 던져버렸어요. 앞서 김종현 선수가 아주 잘 달려들어가면서 김신혜의 패스를 받아서 투앤옹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권씨는 아프지가 않아요. 자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김종현 선수가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골밑 안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오늘 많이 보이고 있네요. 좋습니다. 상대 팀에서는 굉장히 위약감을 느끼거든요. 약간의 쉬는 시간을 베이치에서 받고 있는 김종현 선수고요. 아 바이러셔네. 저러면 앞에 그 서민 선수를 맞춰서 내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가기태 선수가 지금 인바운드 패스를 안쪽으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점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두 경매. 안쪽 투입. 전민수. 빠른 패스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버튼. 돌아섰습니다. 올려놓았습니다. 버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득점 실크. 최승욱 선수가 역시 거칠게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딥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라인 터치가 나왔죠. 사실 이 부분은 최승욱 선수도 경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본의 아니게 라인 터치가 맞고 말았습니다. 인앤아웃. 로빈슨 어렵게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1분 34초만 남아있는 리포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시래. 김시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민수의 반칙. 정창영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 있는 창원 LG세이 코스고요. 김시래 선수가 물러나겠습니다. 많이 뛰었어요. 김시래 선수도 리포터. 원래 많이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직 본인 체력이 고갈이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 체력 안 배가 필요한 상황이 김시래 선수였고요. 로빈슨. 이런 자세.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로빈슨. 버튼 어느새 골밑. 득점 실패입니다. 아무도 있었는데 말이죠. 구주공산의 상황에서 득점을 일단 유연시키지 못했고요. 조성민. 외곽의 최승우 빠져있습니다. 정창영. 살짝 키를 넘겨주는 패스. 로빈슨. 앞에는 서민수. 좁혀져가는 로빈슨. 외곽으로 다시 연달. 사클락은 5초. 4초. 3척 등 꼈습니다. 스틸 두경민. 스틸 두경민. 짤기 연결. 골밑에서 올라갔습니다. 박지훈. 두경민의 스틸 이후에 박지훈의 투포인트. 20대 16. 넙정창. 아직은 앞서 있는 창원 1지. 조성민 포스업. 최승욱 다가가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버튼 리바운드 뒤쪽에 정창영 선수가 긁어내는 과정이었는데.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팀 파울이기 때문에. 로빈슨이 무언가 지금 현주욱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상범 감독은 이 판정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얘기는 석홍 파울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테크닉 파울을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석홍 하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상황의 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석홍 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 그대로 자유투만이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리그 선거. 버튼 선수는 올 시즌 KBL 리그 전체로 봐도 사실 최고의 어떤 시트 상품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이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뛰는 LG 멤버는 말이죠. 조성민 선수를 좀 폐용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득점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박인태가 볼을 놓쳤습니다. 김여울의 한 타자 잡았고요. 차클락은 머진 상황. 1쿼터 10초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원차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니온태 버튼. 항상 이럴 때는 버튼이 해결합니다.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의 버튼. 박준석 전 불발. 1쿼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쿼터 치열한 연기가 펼쳐들었습니다. 20대 17로 창원영진 세이커스가 원주드립 프로빈을 상대로 3점을 앞선 채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